근데 나는 안 넣어요 근데 안 가져갈 거면 사지 말라고? 나도 원래 안 먹었는데 이게 리허설이었어 너가 나한테 보여준 영상 리허설 아니야? 리허설? 장 볼 땐 장만 봐 이것들아 하..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그 통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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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일이 일이었어 그래서 중기를 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서 많이 놀랄 수 있는 그런 무대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생각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엄청 확실히 연습 때보다 더 더 더 발전한 모습 보여줬어 여러분들께 많은 노래와 많은 앨범을 선물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보 어디 갔냐? 그 정수기 씨? 나 진짜 지성이 묻는 거 보고 칠레 반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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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단 칠레 반전이네 ㅋㅋ opp 많이 많이 봐주시고 bullet 지금 영상 hur 배워 sermon 지금 열댄 괜찮은 MB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몰라. 근데 저희가 어제 선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댄서분들 16분 정도까지 저희와 같이 무대를 하는 거예요. 천러랑도 같이 마크 혜찬이도 7명에서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마음은 항상 함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장 열심히 하고.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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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